문정부 들어 진심, 진정성, 상식 이런 평범한 단어가 자꾸만 국민들의 언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희도 때도 없는 망발이 일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이 편치 않은 요즘 정치까지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니 민망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준 격려와 교훈은 여야 따로 없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에 고개 숙이고 민심을 받들어 진심어린 각성을 해야 할 위중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반성이란 단어는 아예 없는 듯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현충원 박명록에 적은 사과 글이 대표적입니다. 오거둔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이 사과 글에 대해서 모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낸 입장문에는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할 때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목을 잡는다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민주당 측에 사건 무마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자인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는데 수차례 요청한 끝에야 겨우 김태년 전 당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회신문을 받았다니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회신문의 내용이 더 기막힙니다. 저희 당에서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들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각 건에 대한 조치 완료 후 결과를 피해자께 말씀드리겠다.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잘못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고 따라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한다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보다 당사자인 피해자가 진정한 사과로 여기지도 않고 있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했으니 피해자에게는 3차 가해를 한 셈이고 국민들 역시 여당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니 반성은 없고 반성하는 척만 하는 오만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위원장이 취임한 자체부터 민주당은 근본적인 정책 기조에 전환 없는 반성과 개혁이 아닌 하던 대로 질주할 유량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식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중구난방식 행보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정권말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면서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을 실시해 비리를 발본 세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 정권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전효관 문화비서관 등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또다시 재방송되는 쇼를 보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대한민국은 지금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학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를 준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렇게 된 과정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이란 자기의 양심을 철저히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이 활화산이 되어 폭발하기 전에 기치 진심으로 남은 1년 민생을 보다듬길 바랍니다. 콘서트 영상은 잊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